문 열리면 시작이에요. 감사합니다. 나 진짜 좋은 방법이다. 나 진짜 좋은 방법이다. 나 진짜 좋은 방법이다. 나 진짜 좋은 방법이다. 공유하시죠. 대사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고. 미치겠네. 그럼 이 사람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? 제가 옮길게요. 그쪽의 작은 막 쓰시죠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주먹 내세요. 나 찐을게요. 가위바위보. 아 진짜. 와 광고랑 좋은 것 같아. 좋은데? 주는 거 좋았는데. 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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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. 부모님 속상해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가자. 다시 한 번 가자.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. 부모님 속상해하기 전에. 아 씨. 부모님 속상해하기 전에. 아 속상해.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. 잠깐만. 자체. 이 느낌으로. 네? 그치. 날려와 날려와. 흘렸어? 와 큰일 났다. 왜 저는 안 돼요? 다시 가자. 네. 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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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저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? 다 여기 봐주세요 그냥. 이게 편해. 이게 편해. 오케이. 다시 한 번만 해도 될까요? 아 한 번만 다 쉴게요. 다시 한 번 할게요. 다시 한 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. 이었 살게요. 아 다 쉴게요. 다 쉴게요. 그럼 저도 제 집이니까 다 쉴게요. 다 쉴게요. 개콘 34기 시험 볼 거래. 오오. 아 웃기게 하지 마세요. 그럼 저도 제.. 다 쉴게요. 다 쉴게요. 눈 더 풀어야 돼. 우리 내일 만나면은 내가 데이트 커튼 먹으면 데이트 커튼. 하하하하 얇아서. 하하하하 삼중 치킨 시리즈로 나온 열. 하하하하 죄송해요. 오케이 할 수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편하게 하자 아수라.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제 이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.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내 컴퍼니에 지원하게 된 드넓지는 치안셀이라고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? 지원. 지원.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내 컴퍼니에 지원하게 된 잘 자라 우리 아가 홍 ihnen attachments 서비스가 짓동산에 새들도 아기들도 잠이 드는데 에이 잘 자요. 오케이